훌륭한 동영상 강의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동영상 강의들은 대체로 단발성이거나 아니면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춘 동영상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에 비해 러너스 ESG 강의는 첫 번째로 체계적으로 강의 모듈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동영상들은 단발성이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러너스 동영상 강의는 중요한 ESG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강의 모듈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열 번에 걸친 강의 모듈을 통해서 ESG 투자 그리고 ESG 경영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는 빠짐없이 다 다루었다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최고의 강사진을 모셨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이들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ESG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All about ESG 저와 함께 ESG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